하와이 휴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타즈 만화 리액션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브라우터 아트님과 그리고 혼스트럼프 시리즈님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브루스타즈 신캐 콜레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번 가봅시다 뽀뽀 어허 휴파이크 등장이군요 음 내가 이겼다 임마 오늘은 쉽게 죽을 생각이 없어 내가 1등 한다 올해 vs 선인장 가자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어? 이거 왜 이래 오잉? 아니 여기서 레드 와이파이가 뜨냐 하필 망했다 어어어 뭐야 이분은 죽으셨나? 거의 가기 직전이신데 연결 끊겼습니다 연결 끊겼습니다 패치를 진행합니다 아우 잠깐 잠들었네 레온모좌에 에프리모사탕? 아우 시끄러워 에프리모님만 믿으라구 이거 업데이트 맞아?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드디어 나왔습니다 콜렛 콜렛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생기는 브롤 테마파크 브롤 놀이공원의 선물 관리 직원인데 스파이크의 광팬이라고 합니다 스파이크 지금 콜렛의 매혹에 걸려버렸어요 어머 누나 참 아름다우시네요 저희 차량을 받아주세요 뭐야 어디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프리모 여기 신입이신가 누나 엘프리모야 나의 화려한 근육 근육목 극혐 자 오늘부터 너랑 나랑 일일이다 이리와 자리 안가? 궁극기까지 쳤네 자 선물 공격 오 광팬 vs 이거 스파이크가 아니야 안녕하세요 방금 뵌 것 같은데 여기서 또 뵙게 됐네요 신규 스킨 아이디어 7번째 시간을 찾아왔습니다 자 바로 먼저 오늘의 또 수고해 주실 심사와 의원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인공들 모티스 앤드 셜리 오 셜리가 나왔네요 드디어 자 먼저 모티스부터 아 아니 이건 뭔 스킨이야 이거 이건 뭔 패러디죠? 무덤 속에서 부활한 로봇 좀비 하하하하 헤헤헤헤헤 하하하하 자아압 피하고 가볍게 컷 오우 너무 멋있어요 오우 너무 멋있어요 조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오우 좀 무서워요 좀 빵좀 드릴게요 저도 좀 그렇네요 이거는 하하 너무 겁줬어요 저거는 스킨이 너무 별로야 동생들 미적감각 있는게 맞아? 어? 이걸 못 알아보다니 참을 수 없다 자 다음거 바로 간다 헉 야 이거는 그거 아니냐? 마리오에 나오는 루이지가 아니라 와루이지 응 오우 보라보라한게 모티스랑 잘 어울리네요 하하하하 모루이지다 모루이지 야 받아라 토네이도 해머 어택 오우 요거 좀 화려하네요 진작에 이런걸 내놓으셨어야지 헤헤 9점 드릴게요 저는 8점이요 8점 음 훌륭합니다 내가 이런걸 못 보여줘서 안 보여주는게 아니야 음 어때 쫄 쫄 쫄리시나 자 마지막 필살기 간다 어 페니와이스 가 아닌 모니와이스 어머 뒤를 조심해 어? 이리 오세요 컷 아니 왜 자꾸 목만 날리는거야 이거 황방에 보내버리네 자꾸 사라졌어요 어 어디갔지? 으아 으흐흐흐 ال 오늘 참가자 상태가 왜이래 이거 아까 것보다 조금 낫네요 6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섭다 8점이요 5,5점이요 괜찮아 전에 점수 많이 받았으니까 여유여유 아니 이 자식이 내 진심을 다하게 만드네 음... 어? 갑자기 로봇을 합체한 메타 첼리 오... 잠깐만 오... 이걸... 정면에서 오... 잘못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10점 만점 드릴께요 이거지 으으으음... 난 인정 못해 자 오늘의 마지막 영상 오 약간 커요미 콜트네요 오늘은 이번에는 커요미 버전의 콜레트네요 굉장히 순수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저 사람은 콜트 맞지 콜트 어떻게 대박 콜트다 콜트야 진짜 콜트야 어때 예쁘니? 너무 멋있죠 사인해주세요 콜트님 이쪽이에요 이쪽 진짜 콜트 사인이잖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콜트님 그래서 말인데 말이죠 제 컬렉션 완성을 위해 어? 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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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떼어내야 돼야 돼야 안 된다고 제가 그냥 살짝 떼어갈게요 정신나간 여자 콜레트 컨셉 어 잠깐만 콜레트 궁극기가 그 불마냥 순간적으로 슉 돌지 않은 궁극기잖아요 어 샤아 우와 안 돼 어 잠깐만 그 와중에 파이퍼까지 눈에 띄었다 나? 나? 아니 나 아니지 진짜 파이퍼다 파이퍼의 초강팬 콜레트 파이퍼 파이퍼님 사인해주세요 이리 와요 내놔 내 컬렉션 이렇게 콜레트에 머리카락까지 이렇게 내 컬렉션이 완성되었어 이렇게 내 컬렉션이 완성되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